가이드라인의 움직임이 뭐라고 했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풀사이드가 왜 풀사이드냐면 가이드라인이 와가지고 커트 치는 부분을 90도로 썼어 그리고 일자로 쳤어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때는 뭐 이렇게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잘라보면 잘라보면 알게 될 거에요 심하게 흐르지는 않아요 트리밍 딸 것까지 봐야 되니까 살짝 짧아주니까 드레이션은 약간 오버설때 좋듯해 반복에 따기는 넓어요 근데 이걸 다 두고 필요 없잖아 얘만 들어보면 되잖아 맞죠 아닌가 근데 얘를 들어볼까요 들어서 쳐볼께 한 30도 30도 좀 되겠네 30도 30도 정도 되겠네 자 가이드라가 들어옵니다 30도 45도로 와가지고 45도로 칩니다 자 가이드라입니다 자 어떻게 사이드 베이스 엄밀 자 진행합니다 자 진행합니다 가보자고요 의심하지 말고 나는 저는 이제 치면서 중간중간 코너를 제거합니다 자 어떻게 친다고 이렇게 눌러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디렉션을 선장 가체를 같이 잡으면 같이 잡아야 되나 코너가 생깁니다 삐져나오는게 보입니다 이거 다 제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슬쩍슬쩍 첫컷 연결하듯이 그냥 건드리면 됩니다 자 진행합니다 저는 사설이 정말 몸이 익었어요 사선보구 사선보구 사선나이니 이게 설명하면서 늦게 치는게 더 어색해 박스 형태만큼은 빨리 쳐요 사실 요거 남았죠 요것도 사선으로 쳐야 될까 아뇨 박스 형태로 떨어뜨려서 치면 돼요 왜 그래 쳐 설명을 드릴께 실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쳐서 디렉션을 잡아가지고 코너로 정결해도 되는데 코너를 안가드려도 됩니다 여기가 제일 약합니다 빈약합니다 엄마인지 아시죠 이 부분이 약하잖아요 숱이 많고 자 진행합니다 자 코너 제거 설명을 하면서 했나 원래는 이거 체크를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 없는데 트리밍을 나중에 해도 되는데 여기서 먼저 해가 들어가 볼게요 다리에 따라 칠을 많이 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칠을 많이 내는게 아니고 감기에 저 같은 경우는 사던 길을 길게 해서 볼륨감을 들고 여기에서 배운 사람이 이 분이 일본에서 배워와 가지고 제가 이번 커트를 되게 좋아했는데 일본 스타일을 제대로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자 어떻게 이렇게 져서 여기서 눈치 한번 채시면 뭐가 좀 달라졌나 얘기해 보세요 아 아 뭐다 90도 125도 뭐 선상이잖아요 버티칼 사진입니다 딴 거 없음 뒤로 가든 간 똑같죠? 똑같지 않습니까?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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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